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ㅎㅎㅎㅎㅎ 으아ㅏㅏㅏㅎ ㅎㅎㅎㅎㅎ 우리 멕시 마지막으로 ㅠㅠ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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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지호가 안 들어오는데 콩으로 가야 돼 지호의 콩으로 들어가야 돼 콩으로 찬다 안하고 되게 콩으로 가는 거야 아, 겁나 세다 한 번 한 번 써도 돼? 나에서 준다 쫀딱 아, 이거 한참 된 건데 그거 스페어 아,яс아 제가 아,왜 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쿨 쿨 맞은 방금을 터뜨린다 방금을 해야되고 방금을 해야된다 집중이 주방이 너무 힘들어 집중이요 집중이요 야 어디가 뭔가 안해 집중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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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 먹기 치크빵 파이팅 후 치프빵 공격 애기 놀러웠다 내 공격이 맞게 하면서 공격이 맞고 내 공격이 맞게 맞은데 어우 어디 공격을 마지막에 다시 공격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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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